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y equal ax plus b 이라는 식에서 x의 random variable x의 분포가 주어져 있으면 y의 분포도 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방법은 뭡니까? 여기서 f, x, x가 주어져 있습니다. is given 그때 f, y, y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이놈을 구하기 위해서는 pdf를 cdf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 y, y를 구해서 미분하면 됐죠. 그렇죠? 그런데 이 cdf f, y, y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f, y, y는 probability y가 y보다 작은 확률입니다. y가 y보다 작은 확률입니다. y가 작은 y보다 작은 확률입니다. 이것은 정이죠. definition입니다. 그럼 y를 대입해요. 왜 대입합니까? x 분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대입합니다.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ax 다하기 b 이렇게 되죠. x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x를 뽑아내면 x는 b 이렇게 되면 y 마이너스 b고 a를 나누면 x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놈은 정의에 따라서 f, x, a 분호 y 마이너스 b죠. 이렇게 되죠? 이놈을 대입합니다. 이렇게 대입하면 f, y, y를 대입합니다. 이놈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어디에 대해서 미분합니까?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게 큰 fx는 작은 fx가 되고요. 대문자는 소문자가 되고 앞에 개수 a분의 1을 곱해야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것을 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했는데 이 분포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죠? f, y, y를 그게 지금 정리하는 랜덤 베리어블의 펑션 펑션 오브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f, r, v라고 합니다. 줄여서 펑션 오브 랜덤 베리어블 y이골 gx 경우에 x가 베리어블 하나짜리인 경우에 되고 또 하나는 단조 증가나 단조 감수 두 가지 조건입니다. 하나는 베리어블 하나 베리어블 두 개도 됩니다. 자코비안 쓰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변수 하나짜리 그다음에 이건 단조 증가나 단조 감수죠. 이 그래프 그려보면 y가 x에 대해서 그려보면 이런 그래프 아니면 이런 그래프죠. 그렇죠? 또 일정에도 상관없습니다. 일정에도 계속 모노토리클리 인크리싱 하거나 디크리싱 하는 경우만 된다. 제일 밑에 있는 줄 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에 일반식을 구해보면 일반식을 구해보면 y이골 gx는 임버스 펑션이 x이골 g-1입니다. 여기서 노름이 임버스 펑션이죠. 여기서 x 뽑아내면 x는 y-b의 이게 임버스 펑션이에요. g-1x입니다. 그래서 미분식으로 깔끔하게 표현한 거고 이거는 정의해가지고 구하는 거고 그렇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fyy는 큰 CDF를 미분하면 되고 여러 번 육을 하면 fyy가 구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픽클리 보면 이런 뜻이에요. fxy는 이런 정규분포라고 하면 y이골 gx에 의해서 매치가 됩니다. 1대1로 매치돼서 이런 분포가 구해지죠. 이런 분포가 구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니까 먼저 발전소의 개통들이 계속 연결되어 있죠. 이 CDF 작동 안 되면 뭐 그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이 값들이 다 분포값이에요. 고장 확률이 그렇죠? 분포값입니다. 그러면 이 놈이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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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안 일어나고 일어나고 하면서 끝에 엔드포인트 도달하는데 이 확률 곱하기 이 확률 곱하기 이 확률 이 확률 이 확률 곱하기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변수가 많아집니다. 우리는 하나짜리지만 변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게 오늘의 탑픽입니다. 하나짜리는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그림으로 볼 때 이런 그래픽할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위한 그림이고요. 변수가 두 개일 때도 자코비안이 되는데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예전인데 Y끌 A, X, B가 있는데 X가 정규분포다. X가 평균이 뮤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일 때 Y의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Y도 정규분포죠. 그렇죠? 결과는 대입했더니 똑같이 대입했더니 평균이 뮤 X에다가 A를 곱한 거 다하기 B고 표준편차는 원래 시그마에다가 A를 곱한 게 표준편차가 됐습니다. 똑같이 정규분포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대입했더니 그래서 X 분포가 주어지면 Y 분포가 구해진다 하는 example이고요. 예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Y equal log X Y equal log X X 분포가 똑같이 주어지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입합니다. 여기에 log X를 대입하면 log X를 대입하면 X가 어떻게 돼요? E에 Y가 되죠? Y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놈을 똑같이 하면 다음과 같이 Y의 분포가 구해집니다. 그게 이름하여 로고노말 분포입니다. 로고노말 분포입니다. 훨씬 이게 흑판에 써놓은 게 보기가 좋을 겁니다. 이제 variable 하나가 아니고 일반 에너계의 variable로 가기 위해서 두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variable 두 개 X하고 Y가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똑같이 F X Y를 구합니다. X는 X보다 작고 Y는 Y보다 작고 데피니션은 정입니다. 정입니다. 이 놈을 리분하면 되겠죠? 리분하면 F X Y가 나오겠죠? 이거는 우리 책에 우리 확률통계할 때 계획 부분이 몇 장이냐 4장에서 4장이 아니다 2장에서 우리 66페이지 보세요. 66페이지 66페이지에 조금 전에 봤던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벤트 추리에 분포 전파 uncertainty propagation 이죠? 분포 계산 방법이 2장 후반부에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가지고 다시 리뷰해보겠습니다. X 플러스 Y나 X 마이너스 Y가 있을 때 컨볼루션으로 구하게 됩니다. 컨볼루션이 뭡니까? 적분 홍식이죠. 자코비안으로 구하게 되는데 자코비안은 J를 구해가지고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디터미넌트가 어디에 들어가냐 하니까 이 적분식의 J에 대입됩니다. 그래서 이 J값을 구해가지고 여기 집어넣고 X의 UV Y의 UV를 두 번 적분하면 FXY의 CDF가 나옵니다. 책의 2장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코비안 트랜스포미션 차이는 이건 변수 하나짜리고 자코비안은 변수 두 개짜리입니다.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뭘 구하려고 하냐니까 이 놈을 구하려고 그래요. 이 놈 F XY XY의 CDF를 구하기 위해서 자코비안을 썼어 자코비안이 디터미넌트이기 때문에 상수 값이 나옵니다. 15 1 마이너스 1 이런 상수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대입해서 1을 대입해서 적분을 풀면 되는데 맷드랩으로 풀면 쉽게 나옵니다. 독립이면 쉽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독립이면 두 개 쪼갤 수 있는데 대부분은 독립이 아닙니다. 독립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FX, FY를 쪼개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변수 두 개짜리를 예를 보겠습니다. 앞에 두 개는 Y이퀄 X 플러스 B하고 Y이퀄 로그 X 했죠. 이제 Z이퀄 X 마이너스 Y X가 분포가 주어져 있고요. Y도 분포가 주어져 있을 때 Z의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자코비안 코믈라를 써서 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코비안을 써서 구하면 FZ는 FZ는 45일 것 같고요. 이게 전에 평균하고 분산은 넘어가겠습니다. 아는 내용이니까. 근데 변수가 두 개일 때 평균하고 분산도 X1, X2 아까는 분포를 구했고요. 지금은 X1의 평균 분산만 알고 X2의 평균 분산만 압니다. 분포가 뭔지 몰라. 그럴 때 Y의 평균과 분산을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떤 분포에 평균하고 분산이 때가 많아요. 분포는 상관없고 익스포렌셜이든 포화손이든 포화손은 불년속이니까 익스포렌셜이든 베타든 감마든 로고노말이든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평균하고 분산을 알고 싶을 때 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수가 두 개일 때 평균은 이거는 어너리틱하게 X1, X2가 구해지는데 분산은 코베리언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분산의 정의는 편차의 제곱의 합의 평균인데 변수가 두 개인 경우는 X의 편차하고 Y의 편차의 곱스의 평균입니다. 코베리언스의 정의는 X의 편차하고 Y의 편차의 곱스의 평균이 코베리언스입니다. 코베리언스는 코베리언스 똑같이 X1, X2의 베리언스에다가 상수 A1 적곱 A2의 적곱이 곱해진 것을 다하면 50, 30과 같이 베리언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화 시키면 평균은 그대로인데 분산은 뒤에 코베리언스가 붙어요. X1, X2 X2, X3 XN, XM이 독립이 아닐 때는 베리언스는 일반식이 이렇게 됩니다. 복잡하죠? 코베리언스는 엄청 구해야 돼요. 각 두 변수 간의 상관식을 구해야 됩니다. 이게 일반식인데 좀 문제를 단순화 시키면 변수 간의 독립이다. 변수 간의 독립은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여러 가지 변수 간의 독립이 아니고 두 변수 간의 독립인지 아닌지입니다. 그래서 배기 제한할 때 여러분들 기억나죠? A라는 사건이 있고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A라는 사건이 P1이고 B라는 사건이 P2고 P3 여기서 P2하고 P3가 같으면 AB가 독립이고요. P2하고 P3가 다르면 AB가 독립 사건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가 코베리언스입니다. 세 변수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변수가 있다. C가 있다. 이거는 P4가 되겠죠? P5고 P6 A하고 C가 상관계가 있는지는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ABC가 상관계가 있는지 체크는 할 수가 없다. 그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강조합니다. 자 곱 X1 X2 두 개가 아니고 일반적인 N우개일 때 Z대의 평균하고 분산과 평균은 그대로 곱하면 되는데 Mue X1 Mue X2 Mue XN 으로 곱하면 되는데 독립일 때 분산은 또 곱할 수 있어요. 독립이면 independent인 경우는 independent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밖으로 못 나와요. 이렇게 각자 밖으로 못 나와요. 이렇게 자 X의 평균 Y의 평균 그랬는데 Y가 GX인 일반적인 함수의 평균은 GX를 집어넣으면 되죠. X가 들어갔던 자리에 GX를 집어넣으면 X의 평균 대신에 GX의 평균이 구해집니다. 오늘 보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아까 6장 뒷부분에 있는 테일러 불확실성 평가 방법입니다. 테일러 전개 테일러 전개 불확실성 평가 방법인데 이게 테일러 시리즈 예요. 모든 함수를 모든 함수를 이렇게 쪼갤 수 있죠. 테일러 전개 할 수 있죠. 1개 미분 방향식 2개 미분 방향식 N5개 미분 방향식 을 쓰면 어떤 함수든지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가 이 X가 테일러 전개를 하면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그죠? X 삼성 이렇게 전개되죠? 그죠? 사인 X는 어떻게 돼요? 테일러 식에 집어넣으면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3분의 X삼성 코사인 X는 1 그래서 여러분들 공급수학에서 E의 I세타는 코사인 X 더하기 I 사인 X죠? 맞아요? 왜 그래요? 이거 증명은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되겠죠? 좌변하고 이거 전개하면 이거고 이거 전개한 것에서 I 붙여가지고 좌변 후변 비교하면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죠? 테일러 전개해서 나왔습니다. 이 식에서 이 식은 증명하는 것 간단합니다. 공급수학에 나와있죠? 여기 대입하면 평균이 쉽게 구해져요. 분포는 모르겠지만 분포는 케어 안해요. 어떤 분포는 로고노만이든 베타든 감마든 케어 안하는데 평균값은 66.3식으로 나옵니다. GX다기 1개 미분한 것 그 다음에 2개 미분한 것 이렇게 있는데 1개 미분한 이 틈이 대입하면 1차항이 0이 됩니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세 번째 항 첫 번째 세 번째 항을 쓸 수도 있는데 첫 번째 항만 써도 거의 건사값은 이 함수에 평균값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 함수에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베리언스는 이 하나로만 나옵니다. 두 번 미분해가지고 X 집어넣은 것에다가 베리얼블 X 베리얼블 X 지난 목요일 목요일 날 스마트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원자로가 진짜 안전하냐 APR 플러스보다 더 안전하느냐 하는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스마트 개발한 캐리의 담당자가 스마트 원자는 노심 손상 빈도가 2 곱하기 10 마이너스 7성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APR APR 플러스가 1 곱하기 10 마이너스 6성 5대 7성 이게 APR 플러스 APR 1400도 비슷하지만 이 값이 작다는 거죠. 스마트가 이 값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값의 신뢰성 품질입니다. 품질 이 값을 어떻게 구하냐 하니까 이거는 포인트 값입니다. 이게 분포 값을 구해야 돼요. 이것도 분포 값을 구하면 이건 값이 좀 크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떤 영역에서는 오히려 이게 더 작아요. 이게 이것보다 작죠. 그렇죠? 그래서 몇 퍼센트 컴피던스로 이 놈이 이 놈보다 스마트가 APR보다 더 안전하다. 95% 컴피던스로 A가 B보다 안전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포인트 값만 제시하니까 논란이 토론이 오래됐습니다. 이런 분포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니까 지금 구하는 지금 보여준 이 테일러 전개 방법으로 구하는 게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비행기가 착륙을 합니다. 우리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비행기가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비행기가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도착하는 시간이 T가 정규범포에 μT σT 그 다음에 이 거리가 x y 이렇게 됩니다. 이걸 시간으로 해도 되고 속도로 해도 되는데 속도라고 비행기 속도 비행기 속도가 비행기 속도가 내려올 때 비행기 공항 머리 다닐 때는 한 1000 km per hour 정도 달리죠. 자동차 고속도로 자동차의 한 10배 정도 속도로 달립니다. 그래서 속도가 어떤 분포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거리도 대강 보니까 x가 정규범포고 거리가 μx하고 σx 제곱이 y 높이도 지금 도달한 높이가 전기범포고 한 100m라고 합시다. μy고 σx 이런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비행기가 착륙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시간 T 시간은 속도분은 그리죠. 속도가 얼마예요? 속도가 여기죠. v 거리는 거리는 여기 x고 이게 y면 이거는 피타고라스로 루트 x제곱 다하기 y 적금이죠. 그렇죠? 그럼 x제곱 다하기 y 이렇게 됩니다. 이게 무슨 함수예요? f x의 함수고 y의 함수고 v의 함수죠. 시간이. 자 x 분포에 평균하고 분산 주어져 있습니다. y도 평균하고 분산이 주어져 있습니다. v도 마찬가지죠. mu, v, 시그마 v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t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지금 소개한 테일러 방법은 그래서 여기 함수를 함수에 x평균값 y평균값 v평균값을 구하면 t평균값이 나오죠. 그다음에 x의 평균값 평균 분산하고 y의 평균 분산하고 z의 평균 분산에다가 앞에 두 번 미분한 함수를 두 번 미분한 x 대신 mux y 대신 muy z 대신 muz 대입하면 variable t의 분산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변수 하나짜리면 변수 두 개면 플러스가 됩니다. 변수 세 개면 3 플러스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t가 t가 f x y v 함수잖아요.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변수가 세기기 때문에 펜 미분해야죠. 펜 미분 펜 미분 x에 관해서 라운드 t 라운드 f 하면 라운드 f 라운드 x dx 라운드 f 라운드 y 라운드 t 라운드 x 라운드 t 라운드 y 한 번도 미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운드 x 여기서 variable y가 변수가 하나짜리면 이건데요. 변수가 두 개면 x에 관해서 이거는 이제 d가 아니고 라운드가 되겠죠? 펜 미분이 되겠죠? 변수 하나니까 전미분이고 변수가 두 개 이상이면 펜 미분이 되겠죠? x에 대한 것 똑같이 y에 대한 것 똑같이 z에 대한 것 합치면 됩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런 말입니다. 함수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변수가 이건 얘는 세 개인데 세 개든 네 개든 다섯 개든 열 개든 주어져 있으면 각 컴포넌트에 평균분산이 있으면 요 함수에 요 t값 세 개든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y이꼴 z이꼴 ax1 bx2 x1이 평균분산 주어져 있고 x2에 평균분산이 주어져 있으면 z의 평균과 분산을 구할 수 있습니다. x1, x2가 무슨 함수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슨 분포를 하고 있는지 관계없이 z의 분포를 구할 수 있다. 뭘 테일러 전개 불확실성 분석 방법을 쓰면 그만입니다. 이거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해 보세요. 지금 설명한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없지? 질문 있는 사람? 이거 평균 한번 구해볼까? 평균은 그냥 x의 평균 t의 평균 구하겠습니다. t의 평균 mu t죠. 그렇죠? x의 평균 mu x 적법하고 mu y 적법하고 v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한 합시다니 근사한 합시죠. 그렇죠? 그다음에 분산은 어때요? 분산은 지금 이 시계 보면 두 번 미분한 거 라운드 제곱 t 라운드 x 제곱 에다가 g variable x 라운드 제곱 라운드 y 두 번 여기다가 x 대신에 뭐 넣어요? mu x 넣고 y 대신에 mu y 넣고 v 대신에 mu v 넣고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 그다음에 variance y 라운드 제곱 라운드 v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질문 있습니까? 이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어디서 났냐 하니까 2는 66.3 식에 보면 이 값을 이 홀수 값은 날아갑니다. 평균 내면 0이 됩니다. 왜? 편차의 합의 평균은 0이거든. 홀수는 날아가고 짝수만 남는데 짝수는 이 템이 숫자 값이 적어요. 제곱하기 작은 값을 또 제곱하기 때문에 그래서 날려버리기 때문에 근사식이 됩니다. 이 꼴이 아니고 그래서 이 값만 써도 된다는 거고요. 똑같이 똑같이 분산도 분산도 원래 식은 이렇게 케일러 전개로 쭉 들어가죠. 곱하기 fx 하면 그냥 편차는 1승짜리 3승짜리는 0이 됩니다. 이거는 0이 됩니다. 3승도 0이 되고 짝수만 남게 됩니다. 짝수만 남게 되는데 2승하고 4승하고 6승이 남는데 4승 6승은 너무 작아요. 4승 6승하니까 작은 값을 또 제곱하니까 제일 작은 값 이것만 남게 됩니다. 이것만 이것 이 뒷글을 다 날리고 그래서 이것만 쓰게 된다. 이건 벤수 하나짜리니까 들었고요. 벤수 3개짜리는 이렇게 4개짜리는 또 하나 더 있겠죠. 틈이 그렇죠? 이게 확률 요약한 2장의 설명이 나옵니다. 참고로 하기바랍니다. 테일러 전개를 일반화시킨 식이 되겠습니다. X1, X2, XN인데 이런 걸 일반화시키면 지금 GX가 GA 그 다음에 이게 100타입니다. 멀티배리어블 프로그램인데 이게 평균이 73식이죠. 지금 이게 X1, X2, XN의 평균 집어넣은 게 이거죠. 그렇죠? 이거 맞죠? X평균 Y평균 V평균 집어넣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분산도 마찬가지로 80식을 보면 79, 80 80식 80식을 보면 이 식입니다. 여기 시그마가 지금 더한 거예요.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 미분한 것을 뭐 좀 잘못했죠? 이게 정정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 미분한 것을 제곱한 것 주변 미분이 아니고 이게 뭐가 이게 80분이 타이프네 80분이 한 번 미분한 게 제곱이 아니고 이게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두 번 미분한 것의 절대값 곱하기 베리어블 했습니다. 석반에 내가 적은 게 맞습니다. 룰로몰 라운드 G를 X 라운드 G를 또 X 편미분을 하기 때문에 두 번 편미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운드 제곱 라운드 X에 절대값 넣는 게 80식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했던 내용인데 참고로 하길 바랍니다. 이 그림은 확률할 때 했었습니다. 바가지 모양의 분포가 있을 때 이렇게 딱 자르면 이게 정규분포죠. 옆으로 또 딱 자르면 이것도 정규분포죠. 이걸 바이 베리에이터 노말 디스피션 이라고 합니다. 마지널 디스피션은 마지널 디스피션 오브 Y 마지널 디스피션 오브 X 라는 뒤에 정미사가 붙게 되는데 마지널 디스피션 오브 X 가 이렇게 됩니다. FX X 고요. 이거는 이 바가지 모양의 분포를 Y에 관해서 적분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렇게 적분한 게 마지널 디스피션 이고 이거는 거꾸로 X에 관해서 적분한 거 조건 확률을 구할 때 쓰는데 이게 앞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베리언스도 했는데 이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코베리언스가 이런 XY가 이런 관계가 있으면 이건 굉장히 상당한 게 크죠. 코베리언스가 1에 가깝고 이것도 굉장히 상당한 게 큽니다. 마이너스 1에 가깝고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지죠. 이거는 키하고 몸무게 같은 게 될 수 있고요. X가 키고 Y가 몸무게 이거는 뭐가 될 수 있나요? 몸무게하고 수명 이런 것과 관련될 수 있겠죠. 이거는 키와 몸무게를 데이터를 많이 찍은 경우가 되겠고요.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키하고 수명 키하고 수명은 별 상관이 없죠. 작은 사람이 오래 산다는 말도 있지만 이런 건 이렇게 로우가 0이 됐고 로우는 코베리언스를 시그마 X하고 시그마 Y로 나눈 거라고 그랬죠. 자 이거는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지만 로우 값은 0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예측할 만한 뭔가 상관관계가 있죠. 사인 커브나 코사인 커브 같죠. 그런데 로우 값은 정의에 따라 대입해 보면 0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그림에서 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X, Y 두 변수가 독립이면 항상 로우는 0입니다. 그런데 로우가 0이라고 해서 X, Y가 항상 독립이라고 말할 수 없죠. 마지막 두 개 예제 보니까 로우가 0인데도 로우가 0인데도 독립이 아니에요. 이거는 서로 아무 상관없는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로우가 0인 것하고 로우는 한 번 더 중요하니까 코베리언스 X, Y를 시그마 X, 시그마 Y로 나눠준 노멜라이제이션 시키면 좋습니다. 로우가 0이면 반드시 X, Y가 인디펜던트고요. 로우 X, Y가 인디펜던트이면 반드시 로우가 0이다.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인디펜던트 이거는 맞죠? 이건 아닙니다. 그럼 이게 무슨 조건이에요?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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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조건이고 이놈은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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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충분 조건을 꼭 기억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